와 대단하다 후천만두 오늘은 아름다운 미녀 분이랑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꾸며보려고 합니다 씻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촬영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지율이 촬영 왔는데 여기가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지율이 거 촬영을 다 한 다음에 여기를 좀 둘러보고 지율이랑 커피도 마시고 보려고 합니다 촬영 예쁘게 하고 오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쁜 차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눈이 휘둥그레 해질 정도로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쁘다 와 대단하다 9천만두 그럼 4,5억 할까요?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쁘다 고마워 액대를 살짝 밟아보시네 우와 깜짝이야 무서워 어디서 나왔어? 아 여기 뒤에 가봐 여기 뒤에 가봐 딱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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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가지고 가 안녕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맞아요 기대세요 빨라 마이븐 조회를 기대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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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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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언니를 무사히 보내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집에 가기엔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면 건물은 다시 만나면 근데 여기가 만나면 나는 눈이 안 들어갔어 제발 그러면 여기가 만나면 무사히 병란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가마솥 어묵 아킹 감 BT 알맞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긴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제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요즘에 시청하고 있는 가시과를 보면서 술 알묻이지만 오늘만큼 고생한 의미로 주안캔을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원해 그러면 저는 이 만드라마를 시청하러 가볼게요 안녕 굿나잇 잘자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